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빛 레이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농무님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주식 농무님들 염려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닷고는 어떻습니까? 강하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강하게 바닷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3일에 나왔던 이슈죠. 테슬라 미국 화재, 전기차 화재 예방수단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3일에 나왔던 이슈죠. 미국 현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되며 장중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즉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잔해를 조사하고 충돌 및 후속 화재 대응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기 트럭은 세그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다. 이후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온도가 500도가 넘게 치솟아왔다. 한편 동산은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즉 아이스캔 마커를 보유 중이다. 전기차용 2차전위 제조 공정 중 제조품의 이력 추적을 목적으로 마킹이 가능하다. 이 회사의 배터리 분야 고액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삼성 SEI와 SK온 등이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 기아 등을 고액사로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2차전지 및 전기차 화재로 자동차 제조에 있어 공정상 이력에 대한 관리 및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품의 불량 요인을 판별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력 마킹의 필요성이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로트 마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트가 어떻하냐 그 로트를 확인해 보고 나중에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적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리콜 같은 거 할 때 다 그걸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국내하고 해외 쪽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멘템이 되고 있는 게 열폭주를 막는 것과 아니면 관련돼서 추적한다든지 관련된 화재 예방 관련된 모멘템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을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183거리 됐습니다. 일단 6개월이 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 기본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고 하고 동사는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시면 최근에 바닷건에서 어떻습니까?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졌다는 거죠. 평상시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2,9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건에서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면 어떻다? 일단 관심주에 넣어놔라. 일단 관심주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추경배수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눌림목 구간이 나오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접근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이 계속 주간주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들으신 분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계속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고 계속 조금씩 분할로 접근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3분할 매수 또는 5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하면 5분할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한다. 이러시면 5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 나는 상당히 조금 짧게 단기간에 투자하고 싶다. 단기간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3분할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할 매수 또는 5분할 매수 하시고요. 분할 매도라는 개념은 2분할 매도가 되겠습니다. 분할 매도라는 개념은 딱 두 번 나눠서 파는 거죠. 한 번 팔고 그 다음에 또 오를지 모르는데 받는데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는 3분할 매수 또는 5분할 매수이고 분할 매도는 2분할 매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죠? 계속 상승하고 눌림호 상승하고 눌림호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호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90% 상승하면서 5290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바닷구간에서 슬슬 움직이고 시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최근에 눌림호 나왔죠? 자, 오른쪽 어깨 그리고 최근에 또 왼쪽 어깨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역해던 셜더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290원에 마감했는데 1차 지지대 5,900원, 2차 지지대 6,700원, 3차 지지대 8,000원, 4차 지지대 9,500원 그 위에 1,1н1,1만1,3,000원, 1,4,500원, 1,6,5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6,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구나 지지대 같은 경우 1차 지지대 4,600원, 2차 지지대 3,500원, 3차 지지대 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안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19만 3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라고 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19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다가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전반적으로 현재 순 매도 계절을 보시면 되는데 금투가 팔았죠. 그리고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94만 5천주를 샀고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3.41%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43% 최대 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00원대에서 작년에 225원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4억에서 6억으로 조금 감소를 했네요. 단기 순이익은 21억 흑자에서 56억 적자 전환 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기 때문에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4억은 적자, 2분기 6억은 적자 나오면서 올해는 조금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69%, 유분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단기 순이익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고 BPS는 1105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100원 기준을 현재 밸루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이면 PBR 4배면 4400원으로 한 거죠. 현재 그러니까 PBR로 4.3배, 4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루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PBR 4배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실적 밸루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것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주로 매출은 뭐냐?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스탁옵션 빼고 올해 12전환을 2차례, 3차례, 4차례를 발행했습니다. 4차례 12전환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62만주, 12만주, 28만주, 67만주 그러니까 한 150만주 내외 정도 매물을 있다가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월 4일날 상장되기 때문에 올해 8월 23일이니까 대략적으로 7개월 넘었다 거의 8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보호의 수 물량 전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해제되기 때문에 이 점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해소됐다, 해소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관계상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충방전 장비 기술 이전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장비 판매하고 AS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레이저 오늘 종가 5,2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4,9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9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5,2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5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4,7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8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4.5%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은 테슬라 차량이 미국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테슬라 전기트럭이 미국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수단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9.5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0.5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5,900원, 2차는 8,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600원, 2차는 3,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빛 레이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